아 그래 알겠어 너 지금 많이 힘들지? 나랑 잠깐 얘기나 좀 하자! 싫어! 다필요 없어! 알았어 진정해 내 이름이 뭐야? 이재홍 어 그래 재홍아 뭐가 문제야? 내 인생이 쓰레기야 너 결혼을 했니? 아내랑 딸이 있어 야 그럼 너 아내랑 딸을 봐서 살아야지 인마 너 참 그건 그렇지 형사님은 결혼했나? 나? 나 못했어 당신도 참 외롭겠네 근데 그거 알아? 난 아직도 김치 물에 씻어먹어 그게 뭐가 어때서? 야 나는 아직도 쭈물이 없으면 잠을 못자 그게 뭔데? 어? 내 애착이 불 뭐라고? 애착이 불이요? 내 애착이 불 미치만 경찰이 됐잖아 그래 기운 내 사회를 보호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거 그거 좋은 일 하는 거야 아 그래 그건 좋지 근데 내가 사람들을 돌보는데 누가 나를 돌봐주는데? 너 내가 얼마나 외로운줄 알아? 이날 먹어서 시집도 못 가고 나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 내가 당장이라도 다 끝장내고 사라져버려도 아무도 날 위해서 슬퍼해 주지 않을 거야 아니 그냥 나 그냥 외톨이라고 어! 운줄 멀지 마! 나 거기 가만히 있어! 내가 그쪽으로 갈게 어? 어? 빨리 와 아 그래서 여보 오늘도 쪼물인가 뭔가 그런 얘기 한 거야? 응 잘했어 응 응 딱 너무 정말